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지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리 리눅스 안에 설치되어 있는 메타스플로이트의 리소스를 좀 더 고급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동영상 중에서 메타스플로이트 리소스 파일을 이용한 자동화 공격하기라는 영상을 가지고 리소스 파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설명한 것 중에서 일부 한번 리소스 파일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리소스 메타스플로이트에서 리소스 파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메타스플로이트의 명령어들을 미리 정의를 하는 거죠. 정의를 해놓고 이 정의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콘솔에서 불러오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격을 이제 이쪽 대상으로 진행을 할 때 계속 어떤 대상만 수정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공격기법을 일부만 좀 수정을 하고 싶을 때 이 하나의 리소스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서 계속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타스플로이트 콘솔에서 계속 들어갈 때마다 이 명령어들을 실행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화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들이 R-host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러한 여러가지 대상이나 포트 정의들을 여기서는 미리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만약 이 대상이 만약 많아진다거나 한번 점검을 해야 할 것이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포트 정보들이 달라진다거나 그러면은 이 리소스 파일을 또 다시 이제 수정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고급적으로 이제 좀 더 더 이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리소스 파일들을 조금 프로그램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하는 과정들은 나중에 제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것들이 미리 프로그램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의 활용법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메타스포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USR의 쉐어의 메타스포로이트 프레임워크라는 곳에 있고요. 여기 스크립트의 리소스 파일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보시면은 미리 리소스 파일들이 정의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오토 브루트 아니면 오토 클로러 이제 오토 크리디 체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소스 파일들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R호스트나 그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파라미터 값으로 옵션이죠. 옵션 값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화가 좀 더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고급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포트 스캔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요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길어요. 소스 코드가요. 자 보시면은 위에 이제 메타스포로이트에서 사용하는 그런 루비 형태의 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정의가 되어 있죠. 위에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호스트라는 변수를 받습니다. 사용자 단원한테 받고 이거를 정의해 주지 않으면은 이제 정의하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맵 포트 같은 경우에도 정의가 되어 있지만은 실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포트 정보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실제 메타스포로이트의 명령어들이 이렇게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나오고 실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 앱맵이나 그런 것들 앞에서 제가 이제 앱맵 스크립트에서 XML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DB 앱맵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스포로이트에서 서비스에 등록을 해서 좀 더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모듈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기능의 스캐너에 포트 스캔의 TCP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변수들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변수들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용자들한테 이 포트 정보나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 고급적으로 이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냐? 어떻게 사용하냐? 자 우리가 메타스포로이트 쪽에 이제 MSF 콘솔로 들어가셔도 되고 미리 메타스포로이트 이쪽에서 마이너스 R이라는 옵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러올 수가 있는데 저는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소스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여러분들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usr에 똑같이 아까 쉐어 그 다음에 메타스포로이트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스크립트 그 다음에 리소스 아 죄송합니다. 요거 하기 전에 저희들이 R-host라는 것을 정의를 해야겠죠. 이제 깜빡했네요. 그래서 R-host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야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host라는 게 있고 host라는 게 있습니다. host라는 것은 대역별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92, 168, 139 그 다음에 여기 대상에 지금 약 한 4개 정도 지금 vmware로 대상이 돌고 있고요. 그래서 0에서 24로 이런 식으로 하면 c클래스 전체 대상으로 정의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setR-host라면 정의가 되고요. 이 정의된 것을 여러분들이 불러오려면 getHost 하시면 정의된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 파일을 가지고 이제 불러와야겠죠. 자동으로 불러와야 하는 것이고요. 쉐어의 그 다음에 메타스포로이트 프레임워크의 스크립트의 리소스가 있나요. 스크립츠죠. 리소스, 그 다음에 포트 스캔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rhost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서 이제 이 rhost 값을 받아서 이렇게 받아서 이쪽으로 정의를 했던 고소에다가 전달을 해주게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스캔을 돌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앱맵이나 그런 것들 별다른 스캔 없이 여러분들이 리소스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메타스포로이트라는 모듈도 지원되는 것들을 모두 다 활용을 해서 이렇게 스캐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클래스 대상으로 전체 스캐닝을 하는 것이고 옵션을 보면은 각각의 옵션들 버전 정보 같은 거 상세히 나오는 것들이나 아니면 포트 스캔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버전, 운영체제 버전이나 그 다음에 서비스의 버전 정보까지 다 나오는 이제 옵션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운영체제 정보나 그런 것들이 다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클래스 전체적으로 도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활용을 법을 이제 충분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제작을 직접 하셔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조금 조금 이제 고쳐야겠죠. 당연히 기존에 있던 기존에 있던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직 기본적인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스크립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침투를 하고 난 뒤에 오토크리디 체크라고 한다면은 거기 정부 내부 그 내부 서버 정보에서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크로링하는 그런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리소스 파일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WMESH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그 웹 취약점 진단을 하는 그런 모듈들이 메타 스크립트에서도 제공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넷서스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만도 충분히 여러 스크립트 사례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수정을 하면서 하나씩 개발해 나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소스 파일을 자동화하고 좀 더 고급적으로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활용할 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